저희는 이제 3집 자켓 촬영장인데요 지금 촬영장으로 바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희가 컨셉이 이제 계절마다 있어요 그 정도만 있는데 봄은 약간 봄빵 같은 느낌이었고 여름은 이제 피크닉! 이제는 지 잡는 집에서 쥐를 잡는 그런 느낌입니다. 사진 찍는 것도 몸을 잘 쓰게 되더라고요. 막 이런 몸 쓰는 게 아니야. 막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약간 몸을 이렇게 써줘야 돼. 근데 뭐? 그냥 사진 찍어. 원래. 맞아. 이런 거 해줘야 돼. 몸을 잘 써야 돼. 이런 거 해줘야 돼.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해줘야 돼. 제가 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생각이거든요. 말은 별로 안 하는데 여기 노래가 나오면 아스트로는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거든요. 그렇죠. 정리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. 그치? 우리 정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. 그리고 또 M.J. 형이 갖다 놓는 거 정말 잘해요. 갖다 놓는 거 정말 잘해요. 어 이제 침이거든요. 갖다 놓은 거 진짜 좋아야지. 네. 공격 좋아. 당황스러웠어. 갑작스러웠어. 간단해야지. 스마일. 스마일. 우리 나중에 돈 벌어서 여기 살라. 제발 좀. 제발. 너가 사. 너가 사. 너가 사. 우리는 살게 그냥. 내가 장기만 정리해서. 이런 느낌이야. 그냥 철푸덕 앉아있는 느낌. 되게 편안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. 오늘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락키가 맏형인데? 락키가 맏형인데? 왜? 나 왜 봐. car 모품 Ontario 난 언제朝일 나ment 무색 不ware. mile 100%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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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의 3집 자켓 촬영을 마쳤습니다. 저희가 아우야 오랜만에 자켓 촬영이었지만 또 3집은 또 집에서 이런 느낌으로 찍었잖아요. 실내. 맞아요. 그래서 1집, 2집과는 다른 모습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저희의 활동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원업이었습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